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너무 예쁩니다. 네, 중앙에서 정면 한번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베개 드레스를 입고 나오셨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 번만 봐주실게요.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쪽 끝까지 한 번만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할게요. 요거 한 번만 들어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자 연기돌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선수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아직도 너무 그런 수식어가 어색하고 되게 듣기 조금 부끄럽지만 열심히 해서 그 수식어에 걸맞게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특히 걸그룹에서 배우로서의 도전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리 멤버와 팬클럽 파인애플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렇게 이런 시상식에 혼자 온 것만으로도 항상 떨리고 허전하고 멤버들이 없으면은 그런데 이제 멤버들이 항상 응원해주고 그리고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는 저희 파인애플 덕분에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얻어서 이런 자리에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파인애플 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 팬분들, 저희 파인애플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너무 고맙다는 말밖에 못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옆에서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나은 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2019 올해 브랜드대상 화이팅! 2019 올해 브랜드대상 화이팅!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퇴장하시고 저희 시상식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ice 날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